한 지붕에 두 세대가 살아 땅콩 주택으로 불리는 일본식 전통 가옥입니다. 삼나무 기둥은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단단하고, 마루와 창은 일본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 1930년대 전라선 개통과 함께 조성된 철도국 직원들의 관사입니다. 관사 마을로 불린 순천시 조곡동에는 30년대 주택이 60여 채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이기도 한 철도 관사 마을이 관광지로 변신합니다. 일본식 주택은 열차 침대칸을 본뜬 게스트하우스로, 골목에는 정원과 철도 체험시설이 들어섭니다. 순천시는 90억 원을 들여 철도와 관사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박물관도 건립합니다. 8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순천 관사 마을이 철도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KBC 이상원입니다.